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감하는 진리입니다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머물 때입니까? 머물어서 유익이 될 때가 있고 또 떠나서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때를 아는 지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남을 위한 조건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현재의 고난 또 동시에 미래의 비전이 있을 때 이게 떠남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다고 떠나는 거 아니죠 그건 사실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확고해졌을 때 비로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만 피하자고 떠나면 고난 때문에 피했더니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현재의 고난 그리고 플러스 미래에 대한 약속 또는 비전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왜 갈까요? 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걸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래서 항상 비전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 맞물려서 우리가 온전한 떠남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말씀 만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염려를 만납니다 불안을 만납니다 고난 당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불안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본능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 아니면 욕심 그래서 대충 결정을 내려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깨지고 분노심에 사로잡히고 힘겨워지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얼마나 떠나야 될 때가 많습니까? 결정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까? 그때 반드시 고난 오면 무조건 기도하면서 비전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마지막 절 43절 보니까 야곱이 부자가 됐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가난할 때는 대적 없죠 그러나 부자가 되면 공격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라반의 아들들이 공격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또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재물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니죠 품삭받은 것이고 또 계약했던 것의 결과인데 이렇게 말을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바른 신앙은 뭐냐?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을 자꾸만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완벽한 거짓이 아니고 사실에 가까운 거짓말이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90% 사실이고 10% 거짓말일 때 최악입니다 사람 완전히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슬슬 이렇게 부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이고 중요 포인트에서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상대를 죽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의 표현이 그런 거죠 한 90% 맞고 본질에 있어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기다가 또 삼촌 라반도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한국말 얼굴이 뭐예요? 얼이 뭐죠?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 조상의 얼, 얼 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음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모양, 얼굴이죠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마음의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속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한다 이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 기도하고 불안할 때 기도하고 상대에게 고난이 닥쳐올 것 같을 때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위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때문에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럼 고난을 해피 받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일종의 떠나게 만드는 미는 힘이에요 그런데 미는 힘만 갖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현재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반드시 1, 2절과 3절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정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20년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머무르는 동안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뭐예요? 애서부터 보호해 준 거 일체적인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재산도 모았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머무를 때의 유익이에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떠나게 만듭니다 미래의 비전을 주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못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는 거죠 사실 라반의 핍박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떠난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이 핍박하지 않았다 그러면 떠났겠어요? 430년에 있던 땅인데 그런데 현재의 고난 그게 떠나게 만드는 미는 힘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현재의 고난이라는 미는 힘과 미래의 비전이라는 끌어당기는 힘 두 가지가 반드시 맞닥뜨릴 때 움직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만 피한다 그러면 사실은 회피밖에 안 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감당할 힘 준다는 얘기죠 시험당할 때 감당할 힘 주신다고 그러니까 힘을 주실 때는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힘 가지고 시험은 크지만 머무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 뭐예요? 도망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줘가지고 떠나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니까요 미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 이 두 가지 조화를 가지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떠날 줄 아는 결정 내릴 줄 아는 축복과 은혜의 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건 사실 세 절로 간단하게 설명해놓고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 같이 떠나야 될 아내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가장입니다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었습니까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따라와 그러면 뭐 찍소리 못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력이 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떠난다 내가 결정한다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 들은 이건 너무 잘하죠 그렇잖아요 현재의 고난 미래의 비전 그래서 움직인다 사실 여기서는 별로 갈등이 없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확산시키는 건데 나의 동격자들 그러니까 가족들 아니에요 또 나의 동격자들 아니에요 아내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맨날 나오는 증인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대라 무슨 얘기예요 설명하라 그런 뜻이죠 증인이 뭐 설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설명하는 거죠 자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설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딴 얘기입니까 설명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설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라져요 NIBC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같이 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라반과 야곱의 싸움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내가 사라져요 야곱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라반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이 네 단계에 걸쳐서 계속 라반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 아내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네 아버지 라반과 하나님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야 우리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슨 싸움을 하든 간에 내가 싸우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교만해지고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 싸움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싸움이 돼버리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사명들도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과 대적과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야곱에 한 번 싸움을 보십시오 쭉 설명을 하는데 1단계예요 먼저 아내들을 집이 아닌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들을까 봐 참 용의주도하죠? 그래서 아내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해요 실력이 뭐라고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라니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니네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안색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게 야곱의 시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 여기에 포함된 게 오빠들이라고 쓰겠죠 형제들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얘기들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러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게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 니네들이 보다시피 내가 잘 성겼다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품삭을 열 번이나 속였다 열 번이라는 건 진짜 열 번일 수도 있고 많다는 뜻이에요 매번, 매번 속이기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가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역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역접의 하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속이면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여도 속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왜? 라반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과의 싸움이 되게 만들려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대적이 뭔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싸움의 주체가 돼버리면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2단계 얘기입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격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막아주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붙들어주셨다 그리고 3단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앞장에서 봤을 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색이고 이런 거 따졌는데 이 조건도 여러 번 바꿨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점 있는 것만 그럴 때는 점 있는 게 나오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 이렇게 조건을 막 바꿨다라는 거예요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주셨다라는데 원문을 보면 빼앗아의 뜻이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죠 조건 백날 바꿔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빼앗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단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조건을 바꾸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되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호경계 불경계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경계는 불경계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호경계는 호경계 때문에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어느 순간 내 싸움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100점 100패 되게 돼 있고요 혹시 이긴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낙심했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고개 팍 숙이고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참 보기 싫은 모습하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보라 언제 고개 숙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너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때 그때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격려해 주시고 20년 전에 만났던 베데레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게 힘 주시더라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눌려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 얘기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량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잠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인지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안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동안 약속 잊지 않냐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도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과 야곱의 싸움으로 만들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깨지는 거고 우리 맨날 이렇게 피튀기는 싸움 싸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라반과 하나님의 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라져버리고 그럼 100%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구도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운다고 하면 자꾸만 기도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 돼버리고 너무 이렇게 자잘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3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이게 뭐 예배만 드리고 내 문제는 다 사라지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정도로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도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런데 맨날 싸우던 이 가정이 특별히 라엘과 레아가 하나됨을 가졌죠 왜 하나됐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싸움이 사라져버려요 라엘과 레아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정이 빚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되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나 혼자만 믿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들에게 아내들이 전도 대당자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상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귀찮아서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한번 믿겠다 그래요 조용히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조용히 나오고 남편과 얘기해봤자 싸움이나 벌어지니까 조용히 믿겠어요 이게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게 간증이죠 나의 체험 그리고 진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증거하면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아버지 어머니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상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 야곱이께서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의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거 다 순종하고 준행하라 그랬는데 아내들이 앞에는 저도 딸을 둔 아버지로서 섭섭한데 아버지 욕을 팍 해감아서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도 끝난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4화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돌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지금 아내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일부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딸들이 이러면 안 되죠 팔아먹고 먹어버렸으니 외국인을 여기고 못된 딸들이죠 그러나 이 딸들이 야곱의 전도죠 일종이에요 설명과 설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믿는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제일 잘 듣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설교 들은 걸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듣는 것과 그냥 혼자 듣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야곱은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걸 다 전달해 주잖아요 설명하고 설득하잖아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전달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혼자 튀어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홀로 머물러 있는 것은 1, 2, 3절에서 머무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온 가족과 함께 가는 거죠 야곱의 강점이 뭐예요? 야곱의 강점은 열두 아들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놈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열둘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열두 집합 만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증인이었다 이거요 증인 그래서 4대 족장 가운데 주인공은 야곱이라니까요 그 허물 많고 속임수 쓰는 야곱이 창세기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그뿐이에요 주인공의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들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록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떠나는 것은 버림이라 그러는데 잘 버리는 것과 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좀 자주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사 가면 짐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사 가면서 버리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안 가면 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들 보면 제 기억에 그 집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사 갔는데 아직까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무너질 정도로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사를 안 가니까 이사를 갔다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가는 분들은 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낙은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낙은해를 살 건데 자꾸만 떠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떠나야 버릴 줄 알죠 그래서 떠나면 핵심만 붙들고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서 자꾸만 떠나야 돼요 있는 자리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떠나고 떠나면 꼭 필요한 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짐 챙기는 순서죠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떠난다 그랬더니 중요도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자식들 자식이 1순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내들 세 번째가 소유물 이렇게 순서가 세 가지입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말하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식들이 1순위, 아내들이 2순위, 소유물이 3순위 아마 이거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중요한 거죠 자손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떠날 때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다 그러죠 둘이 대화를 나눴대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랬더니 1번은 당신 그랬다는 거예요 1번은 당신 신혼 부부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여자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럼 2번은 누구야? 이렇게 물었더니 2번은 우리 예쁜 딸? 그랬다는 거예요 3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신이 없어요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4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5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엄마가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 메모 하나 붙이고 나갔대잖아요 시어머니가 1번 보아라 5번 마트 간다 그러니까 순위 잘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은 뭐였죠? 물론 1번은 하나님이죠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2번은 자식, 3번은 아내, 4번은 소유물 사실 이렇게 떠날 때 보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서열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붙들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아닌 것은 버리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그다음에 자손들이 열두 집화 되는 거니까 자손들이 중요하다 아내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볼 때 틀리지 않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라헬이 문제였다 라헬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상당히 신앙적이었다고 그랬죠 못생겼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레아예요 막벨라골에 레아가 붙이잖아요 라헬의 문제점을 보는 거예요 챙기지 말아야 될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되는데 드라빔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수호신이에요 우상 욕심 그런 거거든요 라헬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악이 못 나올 때도 합한 채 구하고 그랬잖아요 합한 채를 구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드라빔 인간적인 우상이잖아요 미신적인 거 레아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었는데 라헬은 계속해서 이 수준이 이래요 맨날 드라빔 합한 채 인간적인 방법 남편에게 떼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쁜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지 않냐고 떼쓰는 여자들 라헬 수준이 면 참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거예요 신앙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신앙인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탈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죽이라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요즘엔 세대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중자년층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리로 살았죠 이렇게 누구를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은혜를 여길 줄 알고 끈끈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의리도 지켜주고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 이런 거였으니까 멘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졌는데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왜 사라졌냐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한 만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혜택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베푼 게 아니라 숨겨진 혜택을 내가 검색을 잘해서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많이 베풀었는데 왜 저러나 하고 섭섭해하고 잠깐 섭섭해하면 꼰대 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감사, 은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권리라고 생각하라고 시대가 다른 거예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들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연세드신 분들도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감사 안 해도 괜찮고요 배신해도 괜찮고요 사람 떠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믿습니까?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거 뭐 연연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이 자꾸만 섭섭해하고 꼰대같이 자꾸만 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는 거지 왜 저러냐 그러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지도 않아놓고 뻔한 것 같고 자꾸만 저렇게 꼰대질 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인생 사십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사람 만나도 되고 저런 사람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고 야곱이 왜 이렇게 성숙해져 버렸죠? 라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한다 그런 얘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잘해줘도 좋은 거고 못해줘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접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해를 끼쳐도 손에 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렇게 나오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다 채워주시잖아요 조건 바꾸면 그 조건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보금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다시 보금 앞으로, 다시 보금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